항상 식사를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 매일매일 사람으로 요리하는 행복한 키친 헬렌 키친 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로 시작 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요리 영상 업로드를 미뤄왔네요. 저는 더 풍성하고 다양한 요리를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었고요. 또 저의 요리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리학원에 다녔답니다. 이제부터 몇 번의 영상은 그동안 배운 저의 요리들로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. 관심있는 요리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. 자세한 레시피가 담긴 요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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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contains come today 오늘 영상 안됐나요? 이 영상이 맘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알람과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플랜키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